이 메인쿵 고양이는 너무 커서 많은 사람들이 주인과의 첫 만남에서 개라고 생각합니다. 러시아 스타즈의 스카리라는 작은 도시에서 주인 율리아 미니나와 함께 사는 캐피어라는 고양이입니다. 덩치가 커서 유명해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캐피어는 1년 9개월 만에 무게가 약 12kg으로 자랐습니다. 고양이는 이미 컸지만 율리아는 고양이가 조금 더 성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메인쿵은 품종의 특성상 3살이 될 때까지 계속 자라는 것이 정상이니까요. 주인은 고양이 캐터리에서 캐피어를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고양이의 모피가 너무 아름답고 하얗다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유제품 음료를 의미하는 캐피어라는 이름은 여기에서 유래했습니다. 캐피어는 입양 즉시 고양이 건사료를 거부하고 고기와 자연사료만 먹기 시작했습니다. 율리아는 캐피어의 유지관리에 대한 유일한 단점은 고양이가 집 주변에 남기는 많은 양의 털리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가족처럼 여기며 식사를 할 때면 항상 율리아와 그녀의 가족과 함께 식탁에 앉는다고 합니다. 율리아는 캐피어가 밤에 잘 때 그녀에게 뛰어드는 습관이 생겼다고 덧붙였습니다. 그가 작을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렇게 불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고양이가 매우 크고 무거워졌습니다. 그렇게 자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는 매우 똑똑한 고양이입니다. 이상하게 집안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느끼고 캐피어는 크게 울지 않으며 가구를 망치지 않습니다. 정말 완벽한 고양이야. 라고 율리아는 말했습니다.